만점 우리 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영입니다. 자, 건전한 열등감 퀘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지금 오늘 내가 진행할 내용들에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넣어 놓은 거고요. 지금 여름이잖아. 어마어마하게 지금 덥고 있어요. 2018년 때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는데 올해 다시 그게 재현될 것 같다라는 예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덥고요. 지금 일주일 동안도 낮 기온이 지금 35도에 육박하는 날씨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 수 있는데 이런 여름 시즌에 여러분들의 자기관리에 대한 얘기들을 간단하게 좀 하려고 해요. 자, 이 자기관리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 입시 성공의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해요? 입시 성공의 키워드는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고요. 슬럼프 없는 자기관리입니다. 슬럼프 없이 자기를 잘 관리해서 수능까지 또는 입시가 끝나는 날까지 가는 게 입시 성공의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진짜 뭐 그냥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라고 불리우는 1타 강사 이런 분들만 그냥 다 찾아다니면서 그냥 수업을 듣는데 실제로 성적의 성취도는 좀 미미한 경우가 좀 있어.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훌륭한 선생님은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요. 그게 진짜 결정적 키워드는 아닙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슬럼프 없는, 슬럼프가 뭔지는 알잖아요. 네. 어떤 원인이어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없는 시간이 지속되는 거. 그게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런 것들을 모두 슬럼프라고 해요. 그런 슬럼프 없는 자기관리. 그게 성공의 키워드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두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관리가 있는데 학습관리는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복습하고 반복하고 꾸준히 하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하려고 하는 거고 자기만의 어떤 루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 그거는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너희들이 잘 안 하는 거. 두 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는 자기관리에서 첫 번째는 체력관리가 되겠죠. 여러분들의 체력을 관리하셔야 돼요. 특히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평균 기온이 확 높아졌잖아. 지지난 주부터 그랬는데 사람은 말이야 평균 온도 1, 2도에 대단히 예민해요.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몸은 예민해. 내가 그걸 인지하냐 못하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근데 자기의 몸을 계속 관찰하는 사람들은 그걸 느껴요. 갑자기 낮 기온이 높아지면 내가 좀 힘들어하는구나. 낮 시간에 좀 피곤하구나. 졸립구나. 공부를 할 때 뭔가 좀 비틀비틀 거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실제로 그래요. 저도 자기관리를 잘 하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인데 요즘 들어 확 느껴지더라고요. 낮 시간에 일하다가 졸립질 않는데 졸립더라고. 체력관리가 가장 기본이 되겠죠. 크게는 체력관리랑 여러분의 멘탈관리 아니겠습니까? 그쵸? 체력관리, 멘탈관리.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죠? 이 체력관리는 내가 앞에서도 예전에 한번 캐스트 올렸잖아요. 그쵸? 수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말하는 게 압도적으로 어마어마한 시간을 줄이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수면관리, 수면을 줄인다는 것은 낮 시간에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시간을 아주 비틀비틀거리는 시간 그런 것들을 좀 없애고 집중력을 높이고 수면 시간은 한 30분 정도 단축 이런 것들을 말한 거였어요. 알겠죠? 무리하게 잠을 줄이란 얘기는 아니었죠. 체력관리를 할 때 최소한의 운동을 좀 해달라고 했어. 그렇죠? 최소한의 유산소 운동. 가능하면 좀 러닝을 좀 해달라. 좀 뛰어달라라고 했죠. 그것도 많은 시간을 하려 하지 않으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어. 30분 이내로 유산소 운동을 좀 진행해줘라. 이런 게 잘 안 되잖아. 예전에 캐스트 올렸을 때도 여러분들 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막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었는데 하겠다 이런 것들, 문의사항 이런 것들 들어왔는데 지금 한번 되돌아봐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나. 지속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 그런데 말이야 우리는 지금 수능이 지금 한 120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의지가 대단히 확고할 때예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전마다 당연히 적당한 수준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건 다 알지 않니? 누구나 알잖아요. 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문제 아니야. 지금은 할 수 있어. 남은 120일 동안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최고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맞죠? 네. 내년에 너희들이 대학 가가지고 자 아침마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조깅을 한다. 해봐. 하루 하나요? 이틀 하나요? 생각보다 지속하긴 어려운데 지금은 가능한 때예요. 알겠죠? 그게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기온 변화가 있고 엄청나게 더워지고 그러면 너희들이 에너지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때 숙면을 취하려면 낮에 운동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이거는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더 많은 얘기는 하지 않을게. 두 번째 멘탈 관리인데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의 키워드가 바로 이 멘탈 관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경쟁 속에서의 멘탈 관리. 니들이 지금부터 수능 볼 때까지 무한 경쟁의 시기로 접어든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경쟁 상대로 보이죠. 제가 뭘 하고 있지? 뭘 하고 있는 거야, 쟤는. 제가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수학을 나보다 두 개나 더 맞았어. 아. 근데 또 거기서 등급이 갈려갖고 제가 나보다 등급이 한 등급 높게 나왔어. 난 쟤 이겨야 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진짜 뭐 경쟁 속에서 남은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상당히 힘들죠. 그렇죠? 네. 이런 경쟁 속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열등감을 느끼게 되죠. 네. 열등감이 뭐예요? 남들보다 내가 못하다,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열등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말이야. 이 열등감이 과연 나쁜가?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 키워드가 건전한 열등감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표현들은 심리학에서도 쓰는 표현입니다. 저도 예전에 책 읽다 보니까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 이 열등감이라는 거는 남들보다 내가 뒤처져 있고 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건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느끼는 거 아닌가? 안 느끼는 사람 손 들어봐. 전교 1등도 느껴요. 전교 1등도 느낀다니까. 올해 서울대 무슨 서울대 의대 간 애들도 지금 보면 누군가에겐 열등감을 느끼고 있을 거야. 어떤 부분에선 열등감을 느낀단 말이야. 그건 누구나 당연한 건데 왜 나만 열등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그건 아니잖아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등감을 느끼면 사람들은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에는 우월성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있단 말이야. 그건 대단히 건전한 거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 욕구란 말이야.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열등감을 느끼면 이걸 여러분들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열등감은 너희들이 노력 그리고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렇죠? 열등감이 없으면 열등감을 느껴야. 내가 쟤보다 잘하고 싶다. 우월해지고 싶다. 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력을 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전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전한 열등감. 우린 이걸 가지고 노력과 성장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이게 일부 학생들은 이런 경쟁 속에서 계속 이런 걸 느끼는데 이건 이렇게 긍정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내가 뭐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잖아요. 그렇죠? 쟤를 앞지르고 싶은데 이번 시험도 못 앞질렀어. 다음 시험도 못 앞질렀어. 그 다음 시험도 못 앞질렀어. 그럼 이제 핑계를 찾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쟤를 가만히 보니까 진짜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것 같아. 부모님의 경제력도 대단하고 열정도 대단하셔서 쟤한테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 그런데 우리 집은 그렇지 못해. 내가 진짜 묵묵히 고군분투하면서 공부해야 돼. 그런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열등감이 잘못된 쪽으로 나가게 되면 쟤보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 그것 때문에 나는 쟤를 이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나는 뭐뭐하니까 뭐뭐할 수 없어. 나는 이것 때문에 쟤를 이길 수 없어. 나는 앞서갈 수 없어. 이런 것들은 건전한 열등감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 열등 컴플렉스라고 하죠. 열등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이건 너희들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안 되니까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 열등감을 자신이 안 된다는 거에 핑계거리로 삼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위안을 삼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도움이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열등감을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중도 포기를 하죠. 안 된다. 더 이상은 힘들다. 경쟁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입시를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너희들의 경쟁 상대는 친구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친구들을 경쟁 상대로 보잖아요. 경쟁 상대로 보는 순간 친구는 적이 되죠. N.A. 저 새끼를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기지 못했어. 그럼 나는 패배자. 쟤는 승리자. 거기서 또 열등감을 해요. 열등감이 아니에요. 열등 컴플렉스를 느끼는 거죠. 이거는 좀 안 좋은 쪽이 친구를 왜 자꾸 경쟁 상대로 무한 경쟁의 대상으로 보니까 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너희 인생의 친구들이 될 수도 있었는데 걔들을 계속 적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나보다 잘하면 다 적이고 못하면 내가 승리자고 쟤는 패배자인 거야. 대등한 위치로 보질 않아요. 우리는 다르지만 항상 대등합니다. 알겠죠? 다르지만 대등해 우리는. 그렇죠? 너희들이 만일 뭐 스카이를 못 갔어. 어? 스카이를 못 갔어. 그럼 쟤는 나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시작점이 달랐을 수 있고 각자 역량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네.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고 대등한 거예요. 평등한 겁니다. 알겠죠? 그런 이상한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럼 우리는 멘탈 관리에서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건전한 열등감을 가지고 자신과의 경쟁을 해야죠. 키워드는 자신과의 경쟁이에요. 자신과의 경쟁. 자, 친구들을 보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교실에 앉아있고 똑같은 강의를 듣더라도. 그렇죠? 어? 쟤는 다르다. 나보다 시작 자체가 달라. 시작점이 달라.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지금까지 상황이 환경이 그리고 너희들 공부한 학습량마저도 너희들한테 주어진 게 지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시작점이 다르고 주어진 게 달라. 그런데 그 주어진 게 다른 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못 바꾸는 걸 계속 가지고 아, 나는 저게 아, 쟤랑은 좀 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부족해. 이런 거에 너무 심취해 있지 말고 주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걸 어떻게 활용하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렇죠? 그 주어진 걸 활용을 하려고 해요. 우리한테 어떤 과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마다 과제가 약간 다른 거죠. 거기서 우리는 최대치를 뽑아내는 거야.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성공하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상 주어진 것보다 주어진 걸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고 자신과의 경쟁 늘 생각해. 지금의 나보다 앞서 나가려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친구가 경쟁자가 아니라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는 발전되어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계속 경쟁을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들 전부 다 적으로 돌리는 게 경쟁이라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 저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는 낫겠죠. 모레는 내일보다는 모레의 나는 더 낫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단연간 가르쳐보고 해본 결과 퇴보하는 친구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퇴보하는 게 바로 슬럼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슬럼프를 갖게 되면 계속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퇴보하게 됩니다. 그건 너희들과의 경쟁에서 진 거 아닌가? 그러면서 옆에 있는 경쟁 상대를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팔찬되지도 못하고 마인드도 잘못됐는데 알겠지? 항상 지금의 나보다 앞서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 열등감을 느끼는 게 이상하고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노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면 충분히 멘탈 관리할 수 있어요. 알겠죠? 남은 게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 의지력이 확고할 때니까 너희들의 생각을 조금 바꿔서 자신을 좀 변화시키란 말이죠.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했고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금욕 여기서 그 욕이라는 거는 욕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말하는 욕구는 뭐냐면 이건 물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선정적인가? 물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너무 하지도 못할 것들에 대한 욕심을 좀 갖고 그냥 이게 있잖아요. 물리 그러면 요즘에 또 컨텐츠 되게 많으니까 실천하지 못할 건데 컨텐츠에 대한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가지고 그냥 모으고만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풀고 공부해. 알았어? 요즘 부수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 여름방학 때 너희들이 막 어기저기서 모의고사들은 다 사놓고 말이야. 이걸 다 풀겠다. 음! 이만큼 양질의 문제들 양질의 책들을 가지고 내가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름방학에 좀 구체적인 얘기로는 좀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어요. 너무 그런 거에 쉼치하지 말란 말이야. 알겠죠? 결과적으로는 좀 여러분들에게 체력관리랑 뭘 해달라? 멘탈관리 두 가지를 좀 하면서 이 힘든 여름을 곧 또 100일이 100일밖에 안 남잖아요. D-D 100이 또 남게 돼 있는데 점점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수능 시기가 돌아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는 계속 상승곡선을 그린단 말이야.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려면 몸이 따라줘야 되고요. 마음이 따라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죠? 뭐 큰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힘든 여름 파이팅 하시고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